지명적인 바이러스로 모든 인류가 시력을 잃고 난 먼 미래 파얀 왕국을 지도하는 변태적인 성향을 가진 여왕 케인 그들은 모든 메시지나 전령들을 매듭으로 만들어 소통하고 있었는데요 우리의 전주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서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하늘에 이낙을 비교해 주십시오 파얀 아름다운, 지혜란 제 문에 띄는 책을 읽어버리고 싶어요 제 문에 띄는 책을 읽는 게요 제 문에 띄는 책을 읽는 게요 제 문에 띄는 책을 읽는 게요 제 주위에 띄는 책을 읽는 게요 그녀는 충신 한 명을 파리죽이듯 죽이고 하녀를 불러 또다시 기도를 시작하죠 그녀가 찾고 있는 사람은 바로 미신으로만 존재한다고 믿었던 시력을 가진 젤라마렐이라는 자였습니다 시력을 가진 자는 이들에게 마녀로 간주되었고 케인은 그를 잡아들이기 위해 제보가 들어온 마을로 마녀 수색대를 보낸 상태였었죠 ладно, I was delayed but who is attacking us? the witchfinders are coming they come for you send tears dream the wind dogs horses and men zeugus how many? horses by the dozens 200 maybe more prepare for battle 갑작스런 수색대의 공격으로 알케니 부족의 족장 바바붙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보호장치인 방어벽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무슨 연휴에서인지 젤라마르가 떨어져 지금은 바바보스의 아내가 된 마그라. 그동안 평화로웠던 마을에 처음 있는 마녀사냥꾼들의 공격으로 부족민들은 마그라와 아이들을 넘겨주기를 원하게 되죠. 하지만 이들을 넘긴다 해도 무사할 거라 장담할 수 없는 상황. 페리스는 젤라마르에게 받아 고의 간직했던 메시지를 부족민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젤라마르의 메시지대로 안식의 땅으로 연결되어 있는 탁지였다. 다리를 발견하게 되죠. 곧이어 이들 뒤를 바짝 추격한 마녀사냥꾼 타막티준 극도로 발달한 청각을 사용해 젤라마렐의 아이들이 태어난 것을 알게 됩니다. 이곳은 안에서! 알지, 알지? Silence. It's a bridge. gather backs! We have been on this mountain for years. There is no bridge. Fear! It's me, gather backs! It's me, gather backs! It's me, gather backs! Grab my head! It's me, gather backs! Message for the queen. 타막티는 여왕 케인에게 정가를 보내고 그녀는 행방이 묘연한 젤라마레를 잡는 대신 이 쌍둥이를 잡아올 것을 명령하게 되죠. 그녀는 행방이 묘연한 젤라마레를 잡는 대신 그는 우리에게 정가를 만들고 그는 우리에게 정가를 보여줄게. 한편, 젤라마레를 곳곳에 이정표로 설치해 둔 차임소리를 따라 희망을 가지고 조금씩 전진해 나가고 있는 부족민들 It's safe! 얼마 후 넓은 초원과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양지바른 대지 그리고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는 양들 비옥한 땅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흡사 나공과도 같은 대지에 도착한 부족민들 이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젤라마레를 마련해 둔 평화롭고 안전한 요새와도 같은 곳이었죠 쌍둥이를 데리고 근처 숲을 살펴보고 있는 바바보스 그런데 갑작스런 곰의 출현으로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그때 어디선가 날아온 화살 그 자는 다름 아닌 바로 젤라마레를 이었죠 그는 쌍둥이에게 하니와 코푼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의 상자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얼마 후 젤라마레를 비밀의 상자를 찾은 바바보스와 마그라 그 안엔 아이들의 장난감과 난생 처음 보는 종이 묶음 같은 것이 들어 있었죠 페리슨은 이것이 단번의 책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아이들이 12살이 될 때까지는 모든 것을 비밀로 묻어두기로 하죠 한편 바바보스에게 저항하다 화형을 받은 엄마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있었던 게더백스 그는 이들이 여기 있다는 정보를 병에 담아 발견될 때까지 매일 강에 띄워 보내기로 하죠 아멘 너희는 어디야 사실 여왕 케인은 오랫동안 젤라마레를 쫓는 데 혈안이 되어 있어 왕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관심도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그녀에게 대항하는 자는 그냥 화형시켜버리면 그만이었죠. 3년 후 아이들이 시력을 가지고 있다는 무시무시한 사실을 알게 된 마그라 하지만 그녀는 아이들이 평범하고 안전한 삶을 살기로 원했고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시력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법을 가르치게 되죠. 시간은 이렇게 흘러 코풍과 하니아는 드디어 12살이 되게 되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마그라의 생각은 변함이 없었죠. 결국 페리스는 아이들을 불러 모든 진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갑작스레 밝혀진 진실로 남매는 혼란스러웠지만 자라면서 항상 궁금했었던 시각에 대한 의문을 풀어주는 친부의 메시지. 모든 걸 다 떠나 아이들의 안전이 가장 걱정됐었던 바바보스. 하지만 아이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놔두어야 한다는 페리스의 말을 부정할 수는 없었죠. 이렇게 코풍과 하니아는 친부의 바람대로 세상의 진실에 대해 알아갈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개더백스가 17년간 떠내려 보냈던 물병 중 하나가 드디어 누군가에 의해 발견되게 되는데 한편 17년간 젤라마르과 아이들을 찾기 위해 모든 마을을 이잡듯이 뒤졌지만 결국 실패한 타막티준 20년간 케인의 수색대로 20년간 케인의 수색대로 늙음하게 복무를 마쳤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자결하는 것을 너그럽게 허락하겠다는 명뿐이었죠. 한 한국의 여왕이었지만 젤라마레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케인. 이 세상을 바꾸고 자신을 끌어내릴 혁명적인 인물이 될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시력을 가진 자만이 쓸 수 있는 화살을 농숙하게 다루는 코니와 아빠라인 바바고스와는 새로운 세상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엄마에게는 아직까지도 모든 것을 비밀에 붙이고 있었죠. 상자 안의 책들로 선조들의 역사와 진실들을 알아가고 있었지만 이제 한 마을에 갇혀 숨어 사는 생활이 성에 차지 않는 한이와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비상사태가 일어나고 마는데요. 오랜 은둔 생활로 근친상관을 피할 수 없었던 알켄이 부족에게 기형적 아이가 태어나고 만 것이죠. 남매는 이미 책을 통해 이것이 유전학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부족민들은 남매가 마녀이기 때문이라고 몰아가게 됩니다. 다닐라나 결국 바바보스는 부족민들의 조언에 따라 위험을 감수하고 다른 마을 축제에 참가하기로 하죠. 한편 여왕 케인에게 약속한 대로 스스로 자결하기 위해 때밀어 올라가는 타막디준. 하지만 그때 겟어벡스의 병이 케인의 손에 들어오고 드디어 쌍둥이의 행방을 알게 된 케인. 이제 부족민들을 데리고 며칠 거리에 있는 축제로 향한 바바보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탐험할 기회를 절대 놓칠 리 없는 코픔과 한이와 며칠을 걸어 어둑어둑 밤이 될 무렵 한 마을에 들어선 부족민들. 하지만 그곳에서 남매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죠. 하지만 그들은 맹인들. 마녀사냥을 빌미로 지도자층에 이점을 챙기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처음 보는 광경에 충격받은 나머지 무리에서 이탈한 코픈. 그때 그곳에 나타난 노예 사냥꾼들. 코픈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된 한이와 어쩔 수 없이 바바보스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되죠. 이제 코픈을 찾아 나선 바바보스와 가족들. 얼마 가지 않아 한이와는 코픈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마그라. 얼마 후 노예들이 끌려간 곳으로 보이는 한 건물에 가까워진 이들. 그리고 바바보스는 피범벅 투성이었던 자신의 과거를 밝히게 되죠. 드디어 밖에 정찰병을 인질러 건물 안으로 슬며시 들어온 바바보스. 인기척으로만 적을 감지해 한 놈씩 깔끔하게 처리하게 되는데. 소실적 잔인무도한 노예 판매상으로서 악명을 날리던 그의 과거를 증명해주는 잔혹한 현장이었죠. 한이와의 화살로 마지막 남은 적까지 완전히 전멸시켜버린 이들. 이번 일을 계기로 코프는 엄마의 바람대로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지만. 한이와는 코픔과 정반대였습니다. 두렵긴 했지만 이곳을 떠나 넓은 세상을 보기를 원했었죠. 그런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개소리. 드디어 마녀수색대가 이곳에 들이닥친 것이었죠. 바바보스는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알캐니 부족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드디어 놈들이 마을에 도착하고 저에게 저에게로 고민하십니다. 아름다운 정보를 해부하는 상관이 requirement. 저에게 저에게 참석하고 Gerolim role라. 저에게 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 빛은 장사는 그의 그의婆isti에게 참석하지 않았다. 그의 전쟁을 알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존재 국이 제한이 모일이다. 이 날은 별자들의 불우위에 소속을 공부를 하지. 우리 아름다운 성이 있느라고 생각한다. THERB deutschen. 겟어벡스의 밀거로 타막디준의 수색대 없이 바바보스를 추격하게 되죠 드디어 강에 도착한 바바보스의 가족들 그리고 그곳엔 그가 이런 날을 위해 미리 준비해둔 배가 있었죠 극도로 발달한 청각으로 보트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감지한 타막디준 바로 공격명령이 떨어지고 결국 그들의 위치는 들통이 나게 되고 간신히 가족들과 페리스 보만 살아남아 이곳을 벗어나게 됩니다 드디어 쌍둥이들을 찾았다는 소식을 듣게 된 케인 17년간 곳곳을 탕진하며 이들을 찾는데 혈안이 된 케인에게 원로들은 신물이 나있었죠 국민들마저 불평불만이 하늘을 찔렀지만 절대 포기할 생각이 없는 케인 이제 어느 정도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생각될 무렵 페리스는 젤라마렐의 마지막 메시지를 아이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편지 안에는 시력을 가진 자들을 개몽의 집으로 인도하는 메시지가 들어 있었죠 한편 케인의 집착과 폭정 정치로 질려버린 원로들은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케인의 한여가 모든 것을 이미 들은 상황 얼마 후 케인은 한 영주의 파티에 초대되게 되는데요 하지만 세 장 속에 있는 것은 바로 독거미 거미의 독으로 인해 죽은 걸로 꾸미기 위한 원로들의 작전이었던 것이죠 이미 이들의 계략을 눈치챘던 케인 호락호락 당할 리 없었고 다음날 바바보스와 마그라는 무기와 물건들을 도둑맞은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음에도 그 물건을 찾아오기를 부탁하는 마그라 한편 여왕 케인 역시 영주를 죽인 일로 이제는 백성들까지 들고 일어나 위험에 처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그녀는 자신에게 등을 돌린 파얀 왕국을 그냥 없애버리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에 의해 한여는 목숨을 잃고 마부 역시 이미 죽임을 당한 상태였죠 이렇게 케인은 정체불명의 쉐도우들에게 붙잡혀 애벌레의 도시란 곳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평생 받아본 적 없는 천한 대접에 미치기 일보 직전인 케인 한편 마그라의 물건을 찾아 나선 바바부스와 남매 오파엘 부족의 소구를 발견하게 되고 한이화가 그곳으로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상대로 그곳에서 마그라의 물건을 찾게 되지만 정체불명의 한 남자에게 공격을 받게 되죠 시력이 없다고 하기엔 너무나도 완벽한 움직임과 정확한 타격 그런데 그의 몸에는 젤라마렐의 표식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부츠라는 소녀녀고 젤라마렐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것이죠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인간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이곳에서 노예처럼 살아왔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홀로 남겨진 부츠를 무리에 합류시키기로 하죠 배를 다시 움직이기 위해선 아침 밀물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일행들 그런데 멀리서 들려오는 추격대의 소리 이미 타막티준이 이들 뒤를 바짝 추격한 상태였죠 일단 한이와는 마그라와 페리스를 나무 안쪽에 피신시키게 되는데 잠시 후 갑자기 마그라가 없어지고 그녀가 찾아간 곳은 바로 타막티준의 진영이었죠 마그라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그 물건은 바로 왕가의 반지였었죠 그녀는 사실 파야 난국의 공주이자 케인의 친동생이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행방불명이 된 마그라를 애타게 찾는 바바보스 그런데 부츠에게 믿지 못할 소식을 전해 듣게 되고 무슨 연휴인지 부츠는 마그라가 죽었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죠 일단 부츠를 따라 피심부터 하기로 한 이들 그런데 그런데 부츠가 철문을 닫아버리고 첩첩 산중으로 케이지는 수십 미터 아래 지하로 떨어져 버리게 되죠 그리고 이곳에 누군가가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같은 시각 사실 마그라는 가족들을 살림과 동시에 아버지로부터 명받은 과업을 위해 타막티준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던 것이었는데요 그녀의 성정을 잘 알고 있었던 선왕은 맞딸 케인이 있었음에도 마그라가 왕위에 오르기를 원했었죠 당시 마그라는 아버지의 유언대로 지지 세력을 모아 왕자를 탈취하려 했지만 나이가 어리기에 역부족이었던 그녀 결국 목숨이 위태로워진 그녀는 젤라마를과 함께 파얀 왕국을 탈출했고 호의를 기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케인은 이곳에서 노예와 다름없는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곳은 노예고추를 이용해 직무를 직조하는 곳이었죠 하지만 해본 적 없는 일이기에 노예고추 하나를 망치게 되고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쳐맞어본 케인 그리고 탈출을 계획하기 위해 자신의 신분을 밝히게 되는데 바로 이곳 지도자에게로 끌려가게 되죠 하지만 한한국의 여왕임에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 케인의 피부 안쪽에 박혀있는 여왕의 표식인 부족까지 파내버리게 됩니다 한편 케이지에 갇혀 지하 깊숙한 곳으로 떨어졌던 바바부스의 일행들 그곳에 있는 데일리아라는 한 여인을 마주하게 되죠 사실 그녀는 부추의 생모였었죠 더 충격적인 사실은 부족민들에게 멸시받던 부추가 그들을 모두 몰살시키기까지 했다는 사실이었죠 그녀는 이들의 탈출을 돕는 대신 괴물같이 되어버린 아들을 찾아 죽여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이제 지상으로 통하는 케이지로 인도된 이들 그리고 이곳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그들의 탈출을 막는 굴속의 사람들 드디어 바바부스까지 간신히 지상 밖으로 탈출하게 됩니다 같은 시각 타막티준의 짐 마간으로 부추가 잡혀오게 되는데요 사실 그는 마그라가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미리 간파하고 일부러 붙잡혔던 것이었죠 그때 여왕을 붙잡고 있다는 협박 전원을 받게 된 타막티준 왕자의 증표인 케인의 부조까지 그녀가 인질로 잡혀있는 것이 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오직 시력을 가진 부추만이 적의 쉐도우들을 볼 수 있었고 결국 마그라는 그를 자신의 휘하에 두기로 결정하게 되죠 부추의 도움으로 적의 쉐도우들을 잡은 타막티준 드디어 여왕 케인이 어디있는지 알아내긴 했지만 일평생 마녀사냥을 다니던 그에게는 앞을 보는 부추가 마냥 찜찜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미 마그라의 소화가 된 부추를 어찌할 수 없었고 그들은 일단 여왕 케인을 구하기 위해 누우의 마을로 향하게 됩니다 한편 부추의 거짓말로 마그라가 죽은 줄로만 알고 있는 가족들 모두 슬픔을 억누른 채 젤라마르레 개몽의 집으로 가는 길을 찾고 있는 중이었죠 그런데 길목에 너덜너덜 잔인하게 걸려있는 시체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곳엔 젤라마르레이 남긴 메시지 또한 걸려있었죠 그곳은 젤라마르레 개몽의 집으로 가는 길을 드디어 노예 마을을 찾은 부츠 부츠의 정찰로 간단하게 모든 상황을 파악한 타막티준 케인을 구하기 위해 조용히 건물로 잠입하게 되는데 그곳의 감시자들을 하나씩 소리 없이 처리하게 되지만 얼마가지 않아 발각되고 말죠 그리고 케인을 도와준 것은 바로 코라 충직한 신화 타막티준으로 인해 케인은 극적으로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드디어 마그라 역시 17년만에 언니와 재회하게 되죠 손이 닿자마자 바로 동생 마그라라는 것을 눈치챈 케인 그리고 그녀가 스스로 왕국을 파괴했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죠 반평생 그녀에게 충성해온 타막티준마저 어의를 상실하고 말도 안되는 짓을 해놓고 당당한 그녀에게 타막티준은 처음으로 치밀어오르는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한편 라벤더기를 따라 개몽의 집으로 향하던 바바보스와 남매 하지만 뭔가 이상함을 감지한 바바보스 역시 이곳은 신급 청각의 궁수들이 지키고 있는 소리의 덫이었던 것이죠 바바보스에 의해 한 놈은 처치되게 되지만 얼마나 더 많은 궁수들이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 소리 없이 움직일 수 있는 보가 활과 화살을 가져오기로 하는데 그때 활통의 화살이 떨어지고 하니와의 이름을 들은 놈들은 갑자기 공격을 멈추게 되죠 그들은 바로 젤라마렐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개몽의 집으로 가는 길은 시력을 가진 자들에게만 허락되었고 바바보스는 아이들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남매를 고의 보내주게 됩니다 얼마 후 개몽의 집으로 보이는 곳에 도착한 코풍과 하니와 드디어 남매 앞에 모습을 드러낸 젤라마렐 그런데 젤라마렐의 아이들은 코풍과 하니와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왕국을 만든답시고 그가 여기저기 씨를 뿌리고 다녔던 것이죠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하기만 했지만 남매는 부족 생활 때와는 다른 새롭고 신기한 문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집으로 가는 길은 소식으로 보기 때문에 이곳에 도착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바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곳에 도착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고소하고 싶습니다 이곳에 도착한다고 생각합니다 And here we are. The library. History. Geography. Engineering. Literature. Our ancestors were very meticulous when it came to documenting their knowledge and accomplishments for posterity. There's so much I'd like to share with you. This blessing that we have. And you feel alone. Really? Koflun, you know what I mean. We've had to hide all of these things that we could do from. Haniwa는 젤라마르리 만든 새로운 세상에 매료되어가고 있었죠. I was born to be a bridge between this dark world and a better one to come. And we will be remembered. Our names will be spoken for the rest of human history. 하지만 Koflun은 Haniwa와 달랐습니다. She was just there to carry his babies. She carry us, Koflun. That's how you power the light? Yeah. We will be able to light entire cities. What are cities for the blind people who are going to do with all that light? These cities will be for the sighted. No one talks to her. No one talks to her. No one talks to her. But it's so much better. To be lieutenant to a queen. But I doubt even you could have predicted just how right you'd be. Each one of these soldiers lost a parent, child, a sibling, a spouse. She cannot be allowed to emerge from that building as queen again. She will never give up the throne. No matter what you say to her. So you will have to try. What's this? Read it. Do it. Don't do it. It's entirely after you. So you will have to look at her. Do you think my archers would send word? I was getting around to it. Where are my prisoners? Why is the general so fixated on these children specifically? 그들의 심상치 않은 대화를 엿듣게 되는데. Are you absolutely certain? These are Baba Vas's children. You are getting his daughter. Haniwa. 젤라마릴이 하니와를 라선자들에게 넘기려 하고 있었죠. 결국 하니와는 그들에게 납치되고. 이 모든 사실을 들은 코푼 역시 위험에 처하게 되죠. 그 뒤에서 벗어내주세요. 그들의 아이들이 봤을때 못하길 원하겠네. 그때. 어디선가 나타난 바바부스. 그는 아이들이 걱정돼 가까스로 이곳을 찾아 주위를 맴돌고 있었던 듯 했습니다. 이제 하니와의 행방을 알기 위해 젤라마르를 찾기 시작한 바바보스 하니와를 데려간 것은 바로 바바보스의 브라더 이도보스란 자였었죠 친자는 아니었지만 남매를 뼛속까지 사랑했었던 바바보스 젤라마르를 반인륜적 행동에 피가 거꾸로 치솟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시력에 총까지 가진 젤라마르 그에게는 너무나도 강력한 상대였었죠 그때 코픈이 전력을 차단하고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버리고 마는데 결국 까불다 시력을 완전히 잃고만 젤라마르를 한편 타막티준과 마그라는 케인의 체육까지 생각하며 그녀를 찾아가게 되는데 꼬리를 완전히 내리며 순순히 왕위를 인계하겠다는 케인 하지만 역시 순순히 왕자를 내어줄 그녀가 아니었었죠 부츠의 배신으로 케인은 간신히 왕의 자리를 지키고 타막티준이 자결했다는 거짓 발표를 하게 됩니다 간신히 거짓말로 둘러대긴 했지만 군대를 이끌고 돌아갈 왕국 자체가 없어진 케인 무슨 연유에서인지 형에게 한이와를 납치당한 바바보스 반평생 충성을 바쳤지만 배신당한 타막티준 과연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펼쳐지게 될까요? 딸 한이와를 찾기 위해 트라반티스 공화국을 찾았던 바바보스 드디어 적진 근처로 들어서게 됩니다 412-2 아이웨이로 그녀의 운명은 우왕 아니요? 저 이제 바바는 롬들의 갑옷을 입고 트라반테스의 소굴로 진입하기로 하죠 무슨 연휴에서인지 바바보스의 동생 이도보스는 그를 25년간이나 찾아 헤매다 결국 한의화를 납치한 상태였었는데요 이도의 비밀건물에 벌써 몇 주째 갇혀 있었던 한의화 그런데 그녀를 지키고 있던 소령 렌 역시 시력을 가지고 있었죠 사실 렌은 극악의 확률로 시력을 가지고 태어난 돌연변이와도 같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한편 자신을 왕에서 끌어내리려는 파얀 왕국을 한순간에 수장시켜버리고 거짓말로 둘러쳐 병사들을 다시 손에 쥐었던 여왕 케인 이제 그녀는 파얀의 한 영주가 다스리고 있는 펜사라는 도시로 향하게 됩니다 이곳의 영주인 로드 할런이 케인을 맞이하게 되지만 자신이 다스리던 도시를 졸지의 여왕에게 뺏기는 것이 달가울 리 없었죠 사실 이들은 칸즈와의 멸망과 함께 케인 역시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상 아이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서울뿐인 여왕 케인에게 마그라는 주제 파악시켜보려 노력하지만 아직 정신 못 차린 그녀 얼마 후 로드 할런은 당연히 그녀에게 칸즈와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게 되죠 케인은 자신이 몰살시킨 칸즈와의 언급을 회피하며 이래저래 말을 돌려보지만 바보가 아닌 이상 눈치챌 수밖에 없는 그녀의 수상적인 행동 그는 여왕 감토에 대한 최소한의 대접을 해주는 척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녀를 개무시하고 있는 중이었죠 같은 시각 바보보스는 드디어 적의 진영 입구에 당도하게 되는데요 이미 그가 올 것을 감지한 이도보스의 소화들에 의해 철저한 검문이 실시되고 있었죠 간신히 검문을 통과한 바보보스 그가 유년 시절을 보내던 고향 트라반티스의 도시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찾은 곳은 바로 야키스란 오래전 절친이었죠 드디어 한이와가 잡혀있을 법한 건물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바바 하지만 그곳으로 연결된 통로는 단 하나 활활 타고 있는 석탄 구덩이를 지나야만 도착할 수 있는 곳이었죠 드디어 기다려야 할 수 있을까요? 여기, give them this they'll show you the right tunnel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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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 아 아니 아 그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참으며 불구덩이를 기어가는 바바보스 간신히 이곳을 지나 건물 안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스넬은 현상금을 챙기기로 마음을 돌려먹은 듯 보였습니다 마침내 이 도보스의 병사들까지 이곳에 당도하게 되는데 결국 바바는 놈들의 그물 덫에 걸리고 맙니다 마침내 이루살로 병사들은 아름다움던 그 시각 아무것도 모른 채 바바를 기다리고 있던 코픈과 페리스 그곳에 마녀 사냥꾼이 나타나고 하지만 이들은 마그라가 남겨두었던 부대였었죠 코프는 엄마 마그라가 살아있고 파야네 공주라는 기쁘지만 어이없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들을 찾아 헤맬 바바를 위해 일단 페리스는 이곳에 남기로 하고 코프만이 엄마가 있는 펜사로 향하기로 하죠 한편 어디로 튈지 모르는 여왕 케인 그녀는 예정에도 없었던 긴급 발표를 하기 위해 병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게 되는데요 그녀는 팔아버지의 사냥꾼이 그녀는 파양과 오랜 적대관계였던 트라반티스에게 자신이 저지른 모든 일을 뒤집어 씌우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의 헛소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시력을 가진 아이를 임신했다며 20년간 파양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마녀사냥의 종지부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임신한 아이는 다름 아니 부츠의 아이였었죠. 얼마 후 여왕의 미친 짓이 끝나지 않고 계속될 것임을 예상한 펜사의 원로들은 국무회의를 소집하게 되는데요. 모든 절차를 무시한 지맘대로 정책으로 칸주아에서 크게 안방 먹었건만 정신 차리려면 아직 멀은 케인 한 번도 본 적 없는 케인의 지멋대로 정치해 모두 어의를 상실하고 Become the one true kingdom on this road. 하지만 정작 선전포고를 받은 강력한 적대국 트라반티스 공화국은 파얀을 전혀 두려워하고 있지 않았죠. 하지도 않은 일을 뒤집어씌워 이기지도 못할 전쟁을 일으키려는 케인을 갓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하니와에게 시력이 있다는 사실을 들켰던 렌. 이 사실을 평생 숨기며 외롭게 살아왔던 그녀는 하니와에게서 강한 동질감 같은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녀는 자신의 비밀 공간을 하니와에게 보여주기로 맘먹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비밀 공간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었던 것들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로 한이완은 렌에게 특별한 존재일 수밖에 없었죠. 이도에게 붙잡혀 나흘째 고문받고 있던 파바. 죽기 일보 직전인 파바는 일단 감옥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그런데 그곳엔 케인에게 죽임당한 줄만 알았던 타막티준이 붙잡혀와 있었죠. 파바 역시 마그라의 숨겨진 비밀들에 대해 알게 됩니다. 얼마 후 이도는 바바를 참수시키기 전 마지막으로 딸 한이와를 대면시켜주게 되는데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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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 보스 25 winters have passed since he murdered theo vosz and fled the city but travantian justice never forgets and never relents not in a thousand winters i wanted to give you the opportunity to hear your daughter's cries one last time before i sent her off to be useful to the republic 렌은 아무래도 이도가 어떤 용도로 그녀를 사용할지 알 수 있을 것만 같았죠. 결국 그녀는 바바고스와 하니아를 탈출시키기로 맘먹게 됩니다. 마그라가 있는 곳을 알고 있을 타막티준도 바바와 합류하게 되죠. 놈은 사실 하니아를 시력을 가진 군대를 양성하는 임신기계로 쓸 작정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도 보스에게 발각된 파바 그녀들에게 발견되고 싶습니다. I'm so sorry. Let's go. To be honest, I was hoping you'd have a bit more fight in you. Please, let my death be the end of an Aniwa sighted children from my army until her womb is no longer able. Leave him! Leave him!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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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인을 찾고 결혼 협정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는 파현왕국의 통치권을 거머쥘 생각으로 망나니 여왕 케인을 봐주고 있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눈에 빤히 보이는 그의 수작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 케인. 대신 콩고물이라도 쥐어주기 위해 케인은 마그라를 대타로 내어주기로 결정하죠. 모든 것이 그녀의 생각대로 순조롭게 돌아가는 듯 보였지만 얼마 후 자신이 떠벌려놓은 일에 책임질 수 없는 사태가 당도하고 맙니다. 그녀의 아이가 유산되고 만 것이었죠. 신의 개시를 운운하며 떠벌렸던 이 술책이 말짱 수포로 돌아가자 그녀는 모든 책임을 코라와 부츠에게 돌리고 맙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칸주아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는 궁중 보초까지 펜사를 찾게 된 것이었죠. 칸주아에 대한 진실을 이렇게 칸조의 멸망은 케인이 벌인 미친 짓이었다는 것이 까발려지게 되죠. 일단 할런의 입을 막기 위해서라도 마그라에게 결혼을 재촉하게 되는데 할런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코푼이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сол료들은 여기와 함께 돌아가고 싶습니다. 한편 트라반티스를 탈출해 페리스와 쿠폰이 있는 곳에 도착한 파바 그들이 마녀 수색대와 함께 마그라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죠 그때 그곳에 숨어 있던 노예상에게 발각이 되고 수적 열쇠에 밀려 몰살 당하기 일부 직전 그곳에 나타난 페리스 Where's Kofun? Kofun has gone on to Penta Baba Vaz Who? Tanwak did you? We need his help We never would have made it out of Trevantes without him He's no longer one of them You cannot really mean that we will travel with the Witchfinder Where we go, he goes Some 200 years ago Small number of Penta children were born with vision Eventually they were found and burned Those grieving mothers formed the compass Secret society of guardians Standing by ready to take on the secret duty of protecting the sighted when vision returns 사실 페리스는 시력을 가진 자들을 보호하는 컴퍼스라는 집단의 전사였었고 200년 만에 나타난 시력을 가진 아이가 바로 젤라마를 이었었죠 I was a sign to protect them He was gifted Be honest, sighted But his young mind just cried out for knowledge I failed the compass Soon I couldn't find enough books to satisfy his hunger for knowledge I woke up one day and he was God He became your father 하지만 자신이 신이라도 되는 듯 까불다 바바로부터 시력을 잃어섰던 젤라마를 그 어떤 의학으로도 그의 시력은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니와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이 도보스가 그의 기지를 찾게 되죠 someone walked into my prison and walked out with Baba Voss it's no small thing to outmaneuver the guards and navigate passages of a Trevantian prison unless one has the gift of sight 자신의 보상을 숨겨버려 노력하지만 시력이 모든 것이라고 믿었던 젤라마를 이미 자신감을 상실한 상태였고 이 도보스는 단번에 이 사실을 눈치채게 됩니다 협력자였지만 이제 쓸모없어진 젤라마를 가차없이 처리되어 버리고 말죠 같은 시각 마녀사냥꾼과 함께 드디어 엄마 마그라가 있는 펜사에 도착한 코푼 그동안 가족들을 속인 것도 용서가 안 되는데 아빠 바바를 배신하고 결혼까지 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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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마그라는 할런과 협정을 위한 결혼을 하게 되고 코프는 평생 자기의 뒤를 쫓았던 여왕 케인을 마주하게 되죠. 그런데 자기 조카에게까지 들이대는 케인 아무래도 시력을 가진 아이를 다시 갖기 위해 수작을 부리는 듯 보였습니다. 사실 바바는 당시 어린 동생이었던 이도를 보호하기 위해 아버지와 노예상을 몰살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는데요. 너무 어려 이 사실을 기억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했던 이도버스. 어떻게든 형을 잡아와 아버지에 대한 복수를 감행하려 하고 있었죠. 일평생 케인의 명에 따라 시력을 가진 마녀를 잡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타막태준. 이제 케인이 그들은 더 이상 마녀가 아니라고 말을 홀딱 뒤집은 이 시점에서 타막태준은 자신이 평생 받쳐온 이 과업에 대한 뼈저린 회안을 느끼게 됩니다. You ask me if I remember how many I had killed. That's like me asking you how many breaths you took today. When the queen left me bleeding to death, I saw the faces of every man, woman and child that I had murdered and tortured. 그에게 돌아온 보답은 고작 케인에 의해 수장당한 가족들과 배신뿐이었습니다. 벌써 이 소문은 트라반티스 공화국에까지 퍼져 코풍과 하니와가 마그라의 자식이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게 됩니다. 이제 여왕 케인이 있는 펜사까지의 여정은 며칠 남지 않은 상황. 자신의 평생의 충정이 다 헛짓거리였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며 케인과의 대면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타막태준. 마그라의 결혼 소식은 꿈에도 모른 채 그녀를 다시 볼 생각에 가슴이 벅찬 파바. 시력을 가진 아기를 다시 갖기 위해 자기 조카에게 무턱대고 들이댔었던 여왕 케인. 오늘은 술까지 가져와 본격적인 작전을 펼칠 요령이었죠. 최대한 불쌍한 척하면서 연민자 아내기.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사람으로 느껴지게 만들기.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 뭐 정치는 몰라도 남자 꼬시는 데는 타고나신 여왕님. 모테솔로 남 코프는 그녀의 소나기에 제대로 노란하고 맙니다. 자체 병력 100명 남짓 되는 군대를 가지고 최고의 강대국 트라반티스에게 선전포고를 했었던 그녀. 본인이 멸망시킨 수도 칸주아를 들먹거리며 이렇게 개뻔뻔하기도 참 힘들텐데요. 하지만 오히려 강대국인 트라반티스는 이 아무 의미 없는 전쟁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었죠. 결국 평화 정상회담을 제안한 트라반티스의 동생 마그라가 특사로 가기로 하죠. 하지만 미치지 않고서야 내놓을 수 없는 개 철판 조건을 내거는 케인. 드라반티스의 최고사령관 이도는 여왕 케인의 신보를 뜯어고치기 위해서라도 전쟁은 피해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렌이 회담에 대신 참석하기로 하죠. 같은 시각 바보보스의 무리들은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마그라가 있는 펜사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마녀수색대 장군이었던 타막티준이 미리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중이었죠. 타막티준은 여왕과 대적할 준비를 하기 위해 부하들 섭외작전에 들어가기로 하고, 바보보스와 하니아는 마그라를 찾아가기로 합니다. 두 차례가 6번을 찾아가고, 마녀수색대 장군이었던 타막티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녀수색대 장군이었던 타막티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그라! 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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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시는 보지 못할 줄 알았던 바바의 가족들은 제외하게 되죠. 너는 우리 가족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나? 마그라! 마녀수색대 장군이었던 타막티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이 있습니다. 마녀수색대 장군이었던 타막티준이 있습니다. 마녀수색대 장군이었던 타막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공주인 것을 속인 것도 모자라 이미 다른 남편까지 생겨버린 마그라. Yani somмотря하잖아요. 마녀에서도 Oyata 이 공comukan의 데색을 줍니다. 네! 모류가! 네 psychological 우리의 금색이 對찬 NOW 마ульт스트에 대аг할 자리입니다. seams 없는 상상성이 높은 motherfucker 바바를 사랑하긴 하지만 이대로 떠나면 인간말종 여왕 케인으로 인해 다 죽게 생긴 상황 할런 역시 갑자기 나타난 진짜 남편 바바 때문에 심기가 아주 불편한 상황이었죠 얼마 후 마그라는 타막티준의 전가를 받고 그의 음막을 찾게 됩니다 마그라와 타막티준은 여왕을 꼼짝달싹 못하게 할 신의 한 수를 준비하기로 하죠 한편 코프는 펜사로 무사히 데려왔었던 마녀사냥꾼 터드 코프는 이미 수백여번의 전투로 단련된 절대강자 터드에게 싸움을 배우기를 원했었는데요 시력이 있음에도 코프는 그의 옷깃 한번 건드릴 수 없었죠 movement is a language hmmm? it's all just bodies talking to each other now i'm trying to teach you to listen but you just keep swatting at my sword let meving at my sword cover your eyes i don't think i'm ready for this believe me you're not so either it's hurting you or you're simply hopeless i just want to find out which it is I just want to find out which it is 저게 가죽을 안가? 엉뚱놈!! 엉뚱놈! 그녀는 별다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는 어떤 그룹에서 동상으로 자랑은 Denis? 그녀는 그녀의 명이 작동이 작동을 보여준다. 그녀는 그녀가 있는 것 같다. 그녀는 그녀였다. 그녀는 그녀가가 죽였다. 그녀는 그녀는 그녀의 시위에 맞게, 그녀는 그녀는 그녀의 여성도를 지켰다. 그녀는 그녀가가 있는 그녀가 있는 그녀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녀의 하나님의 여성도를 지켰다. 곧 부느님이 나쁜 여자 케인의 매력에 푹 빠져있는 듯 보였습니다. 드디어 트라반티스와의 회담을 위해 길을 떠나는 파얀의 평화사절단. 삼각해 원로들이 기다리고 있는 국경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드디어 트라반티스와의 회담을 위해 길을 떠나는 파얀의 평화사절단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큰일이 평화가 되었지만, 우리는 전쟁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트라반티스의 행동을 알아보면, 우리는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상대로 그들은 케인이 의해 전쟁을 하고 싶어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는데요. 트라반티스의 행동에 의해 전쟁을 하고 싶어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는데요. 거기다 하지도 않은 침략에 대한 억지 사과를 하라니, 황당하기 그지없었죠. 당연히 공식 사과를 거부하는 사령관 왓츠. 한편, 가족들을 모두 사절단으로 보내놓고 아주 나를 잡으신 여왕님. 그에게 접근한 것이 아주 순수해 보이도록 압도적인 연기를 선보이고 있었죠. 그들은 더욱더 큰일을 받은 것 같은 말이였다. 그들은 정말 큰일을 받았지 않았나요? 그들은 다가가가? 모두가 다가가가? 하지만 그들은 다가가가. 그들은 다가가가. 그들은 다가가가? 그들에게는 정말 심한, honest affection. 너무 엉덩이 되었네요. 코프는 아무래도 자신을 속인 엄마 마그라에 대한 분노 때문에 어딘가 기댈 곳이 필요했었던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케인은 담례를 핑계삼아 가시꽃이라는 황각제를 코프에게 권하게 됩니다. 이모 케인을 더없이 아름답게 보이게 해주었죠. 결국 갈대까지 가버리고만 조카와 이모 한편 트라반티스의 탈출을 도와줬던 렌을 다시 만난 한이와 이렇게 이들의 평화협정이 성사될 수 있을지 의문인 가운데 마그라는 대사 중 한명인 스코프스와 비공식 석상에서 툭 터넣고 한번 얘기해보기로 하는데요. 마그라는 조만간 케인을 갈아치우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며 협상을 유도하게 되죠. 트라반티스는 이 의미 없는 전쟁을 피하기 위해 마그라의 말을 믿고 이 문제를 매듭짓기로 합니다. 이렇게 평화협정은 성공하게 되는 듯 보였지만 어디선가 나타난 자객들에 의해 트라반티스의 대사들이 순식간에 몰설당하게 됩니다. 트라반티스 쪽의 사람들만 목숨을 잃자 당연히 파연이 꾸민 짓이라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사실 이 자객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케인의 수작이었던 것입니다. 한편 약에 취해 이모와 이를 저지른 것이 너무나도 괴로운 코픈 케인은 어쩔 수 없었던 일이라 위안하며 코픈을 손에 쥐고 흔들고 있었죠. 얼마 후 직사계 개고생만 하고 돌아온 마그라가 케인을 마주하게 되고 랜 역시 이 사실을 이도에게 알리게 되는데 하지만 모둠을 살당하고 랩만이 살아 돌아온 이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는 이도 그리고 그녀가 평생 숨겨왔던 1급 비밀을 알게 되는데 드디어 전쟁을 일으킬 수 있게 돼 신이 난 듯한 케인 그때 드디어 마그라가 판을 뒤집기로 결심합니다 드디어 케인 앞에 모습을 드러낸 타막튜준 이제 모든 진실이 한순간에 까발려지고 케인으로 인해 가족들을 잃은 병사들은 당연히 그녀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죠 그녀가 코픈을 꼬시느라 정신이 팔린 동안 마녀사냥꾼들은 타막튜준에게로 등을 돌린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아내로를 잃은 병사는 그녀의 일은 졸지에 모드로부터 엿을 먹고만 케인. 그리고 그녀를 즉각 처단하려 하는데 그때 예지 능력이 있는 페리스. 그녀가 악의를 가진 사실을 공표하게 되죠. 그동안 수작 부렸던 것으로 목숨을 연명하게 된 케인. 그때 이미 전쟁은 시작되었고 이도의 군사들이 펜사를 향해 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렌의 시력을 이용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군하고 있었죠. 사실 이도에게는 렌 말고도 젤라마렐의 아들이 있었고 그를 훈련시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일단 타막테주는 놈들이 펜사까지 들어오기 전 중간 지점인 그린일 갭이라는 요새에서 방어진을 치기로 결정하죠. 트라반티스의 병력 규모는 250명 파연에 비하면 100여 명 정도 많은 상태였었는데요. 거기에 시력이 있는 병사들까지 딱 봐도 너무나 불리한 전쟁이었죠. 결국 이 불리한 싸움에 승부수를 두기 위해 코푼과 한이와 역시 참전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한편 케인이 자기의 아기를 가졌다는 사실에 제대로 멘붕이 온 코푼 앞으로는 아래의 아들이 icked 이제 모두들 본격적으로 전쟁치를 준비를 하게 되고 드디어 마그라는 병사들에게 전령을 울리게 됩니다 우리의 전쟁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쟁을 예수없는 것을 안이 잘 찢어 버린다 그리고 이곳은 절대 안이 잘 안팎어 버린다 너무 많은 god본을 안아도록 할 수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 우리 가족들의 나라! 드디어 파야네 병사들은 그린일 갭으로 떠나게 되죠. 그날 밤, 모두가 출전해 텅 비어있는 성에 자객이 잠입하게 되는데 사실 이들은 이 도보스가 왕과 패밀리들을 처리하기 위해 미리 매수해놓은 암살 전문가들이었죠. 그때 할런이 나타나 그녀를 돕게 되지만 드디어 그린일 갭에 도착한 파야네 병사들 그때 이 도의 트레반티스 정의군들이 요새 앞에 당도하게 되는데요. 파야병력의 두 배가 넘는 350여 명. 이도는 아버지의 원수 바바를, 렌은 자신을 배분했다고 생각하는 한이와를 보게 되죠. 아무리 생각해도 절대 이길 수가 없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일단 어떻게든 전쟁을 막아보기 위해 한이완은 렌에게 달려가게 되는데 바바를 죽이는 것이 인생 목표가 되어버린 이도. 절대 이 전쟁을 포기할 리 없었죠. 너무 늦어. 이렇게 전쟁은 시작이 되고 완벽하게 훈련받은 트레반티스 병사들 게임도 시작하기 전에 난리가 난 파야 모두 요새 안으로 후퇴해 입구를 봉쇄하긴 했지만 문이 부셔지는 것은 시간문제였었죠. 그런데 파야를 돕기 위해 지원병들을 데려온 페리스와 토드 알케니 족장이었던 바바를 돕기에 소집된 산악에서 단련된 100여 명이 넘는 최정의 전사들이었죠. 이로 인해 파야병력은 총 270여 명 아직도 수적으로 열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젠 해볼 만한 싸움이었습니다. 한편 팬사에서는 케인이 아들 코푼을 꼬셔 아기를 가진 것을 알게 된 마그라. 아기엔 아기니아 못 한 명료가 아기니아론 알게 된 마그라. 아이 제일 아름다운 부생뿐. 이제 어느 정도 자신감을 찾은 바바와 파얀의 병사들 스스로 성문을 열고 놈들과 정면대결을 펼치기로 하죠 성문은 열렸지만 들어올 엄두를 내지 못하는 트라반디스 그런데 완벽하게 교육받은 젤라마레르의 아들과 궁수들이 등장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는데 그때 이제 간을 보는 것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이 도에 총공격이 시작되죠 바바와 타막태주는 좁은 참호로 적들을 유인하게 되지만 기름에 붙이려 했던 불씨가 꺼져버리고 여전히 붙여버리고 이도가 같지 않게 생각했던 파야는 그리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도에겐 최강의 석궁 무대가 있었죠 이대로 가다간 얼마 안가 모두 몰살당하게 생긴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토드는 코푼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고 맙니다 아직까지는 크게 밀리지 않고 모두들 잘 버텨내고 있었지만 얼마 안가 참호의 끝인 막다른 길에 몰리고만 이들 그러네 바로 이곳은 그냥 땅이 아닌 빙판위였던 것이었죠 파야니 준비해두었던 신의 한 수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트라반티스의 거의 대부분의 병력이 몰살당하고 파야니 승리를 거두는 기적같은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그런데 바바의 귀에 들려오는 귀에 익은 호각소리 이 소리는 바로 이도가 바바를 찾는 소리였었죠 전쟁에서 패배한 이도는 이제 갈 곳을 잃었고 바바와의 목숨을 건 싸움만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죠 아니요 정리는 걸쭤려야 이 소리를 지켜주래요 정리는 없습니다 으으앙 으으윽 으 으아 으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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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윽 으으윽 결국 25년간 기다렸던 사퇴의 끝은 이렇게 끝이 나고 말죠 이제서야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이도 이렇게 최대의 강대국 트라반티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평화를 찾은 듯한 파얀 하지만 동생 이도를 마음속에 묻은 채 자신과 맞지 않는 파얀 왕국을 떠나기로 결정한 파바 목숨을 살려줬건만 정신 못 차리고 또다시 미친 짓을 감행하는 케인 C 어둠의 나날 시즌3에서 계속됩니다 친리아의 나날 시즌3에서 계속됩니다 이 시즌3에서 계속됩니다 그래서 여기 또다시 미친 짓을 감행하는 것을 정신을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즌3에서 다시 한번 말이죠